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빛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말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고 냈었던 그날을 이겨야 한다면 희철이면 좋겠어 눈질없는 마음과 이별할 수 있도록 이겨야 한다면 희철이면 좋겠어 이겨야 한다면 희철이면 좋겠어 이겨야 한다면 희철이면 좋겠어 눈질없는 마음과 이별할 수 있도록 이겨야 한다면 희철이면 좋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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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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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게 먹어.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떠올리고 계시죠? 음악을 할 때마다 꼭 다섯 쉬어. 다섯 쉬어. 이제 없어. 너무 고생하셨어. 얼마나 힘든지. 해볼까요? 네. 한 번에 인생을 말하던 철학을 원하던 사랑과 정의와 고도가 그런 수단자를 취해버리던 우리 안에 불어오던 길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이케의 우리 안에 nel Öz implication aying 르리자마조나 소년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